계양구는 오는 8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사회 사랑한다 계양구야 UCC를 공모합니다. 계양구와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계양구의 축제와 행사, 명소, 명물, 자랑거리, 감동 스토리, 풍경 등을 소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으로 UCC 동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공모전 영상은 11월 11일까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1분에서 3분 이내의 동영상 파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당선작에는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한편 응모된 작품들은 표현력, 공감성, 창의성, 작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 26일에 당선작을 발표합니다.